아, 그 아까 그 계획이 뭐예요? 무슨 소리야. 아까 그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어떻게 하신 거예요, 거기? 지하 씨. 나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인 만절하네. 무계획이야, 무계획. 노플랜. 왜냐?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, 인생이. 여기도 봐봐.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때거지로 체육관에서 잡시다. 계획을 했었겠냐? 근데 지금 봐. 다 같이 마룻바닥에서 찾아오고 있잖아. 우리도 그렇고.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, 사람은.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될 일도 없고. 또 애초부터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터져도 다 상관없는 거야.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거야. 다 상관없다 이 말이지. 알겠어? 다 상관없는 거야. 그럼 난 이 말이지. 그렇게까지는 다 상관없는 거야.